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호박엿! 호박엿 맛나요, 호박엿. 너무 맛있어요. 이 커피가 약간 칼칼하네. 그렇죠? 칼칼해. 정본전 있어요? 그럼요, 저는 사주도 보고. 종교 없으세요? 종교 없어요. 종교. 그리고 믿고 싶은 신앙도 없고. 그냥 뭔가 이끌림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믿음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힘들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동계가 없습니다. 힘든 시기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난 맞아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보면 뭐래요? 많이 보면 좀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뭐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뭐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의 연예인의 한 분에 이끌려서. 말은 못하겠지만. 점을 좀 매니아 수준에 한번 보시는 분이 있는데.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좀 자기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보는 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봐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적으로 그냥 뭐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의 인생은 과연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건가. 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잘 나오면. 그렇지. 근데 또 저는 보기 싫은 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떡해? 막 의욕 상실되잖아. 난 그래서 좀 모르겠는데. 의욕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해주면. 의욕 상실되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전화로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름 얘기 안 하고. 태어난 날. 시. 얘기해주면. 뭐 3시간 뒤에 전화를 하래요. 3시간 뒤에 전화를 했죠. 근데 너무 뭐. 내 잘난 척일 수도 있는데. 얘기해 줘. 전 4가지를 갖고 태어났대요. 부모 운. 건강 운. 그리고. 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외적인 운. 외적인 운. 그리고. 뭐지. 재물 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빚을 받는 일을. 해라. 뭐. 낮에. 빚을 받는 일을 해라. 인위적인 빚을 받는 일을 해라. 지금은 연기 쪽. 카메라. 연예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네. 그리고 내가 뭐. 삼재가 있는데. 그 삼재 안에 군대를 가게 된대요. 오. 근데. 너무나 힘든데. 몸은 건강히. 별일 없이. 저녁을 하게 된다. 군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아니 군대 갔다 온 후에 얘기했죠.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오는지도 모르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31살이니까. 빨리 드셔요. 나 전 볼 수 있는데. 나 다 마셨는데. 이건 원샷은 좀 그래요. 근데 양이 적어가지고. 나 아메리카노 먹는다니까요. 커피. 진한 건 잘 못 먹어요. 어 이게. 건더기가 많네. 바닥에 보여요 지금. 작가님 다 드셨으면. 이 받침을 위로 올리세요. 받침을. 첫 받침을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네. 올리시고. 그다음에 다 드셨습니까. 뒤집어 주세요. 그렇죠. 잘 드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놔두셔야 돼요. 지금 나가는 찌꺼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아 어떻게 긴장된다. 질문하실 거 생각해 놓으셔도 좋아요. 일. 사랑. 아 그렇게 다. 다 모두. 그렇게 다 질문하셔도 돼요. 어 정말요. 나 다 물어봐야지. 밤새는 거 아니야 밤새는. 어. 여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네 진짜 이거. 궁금해요. 지금 보면 두 개의 모양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모양이 예전에 뭐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고 조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터키에서 쓰는 모자 같은 모양이 있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굉장히 많은 받는 직업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높은 지위를 더 유지시키고 있는 직업을 만낸 거 같죠. 영어 배운 거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모자 모양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당연히 사랑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제가 한 달 이내에 온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한 달 이내에 오는데. 결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적으로는 성공한 거 같고. 단단 대로인지 몰라서. 정말 참 인생을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어려워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인생의 그 입구에서 아직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참 인생을 알기에는. 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직 어른이 철이 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으로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가 결혼하고 싶겠냐. 뭐 한 달 이내에 그 여자 생기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야 되겠다. 자. 또 질문하실 거. 정말 한 달 뒤에 여자친구. 네. 한 달 안에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랑은 아주 수예 번호하고. 그 여자 때문에. 앞으로 일들은 잘 된단 말이다. 한 달 동안 있게 하고 다니고. 그렇죠. 나이가 많나요?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런 것도 다 많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일은. 뭔가 싸인을 하는 일이에요. 그 여자가. 좀 잘 많을까요? 아. 그래서 싸인하는 사람이. 연예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싸인하는 사람이고. 예쁘고. 키가 크대요. 오. 끝까지. 키가 크대요. 거기까지. 여기 보면. 선이 그렇게 나오지요. 키가 나오지요. 예쁜데. 싸인하는 사람. 얼굴 다 할 수 있네요.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긴 뭐 사랑, 일, 가족 다 아셔도 되니까 인생의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지 오늘 주변 가르치다 오늘 아르카라 슬라르바이 제가 처음으로 조금 조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로버스트 찍어달라고 원난밤 멋있게 가르치다 여긴 없대요 그러면 우주실장인지 총 4명의 친구가 있는 3명이 아니고 조심하시랍니다 조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감자 한번 먹어볼까?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양좋은 사람 100秒 그래요? 같이 쪼 쪼 쪼 넣어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매조리 쪽에서 싸면 그리고 역으로 이거 먹으라고요? 사진용 하나. 신나게! 신나게? 어때요? 어때요? 재밌れた 놈이! 오! 고! 이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터키오 여행입니다. 맛있네요,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주